시리즈 198탄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 이 차트의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198탄 인데요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주가가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만원입니다 만원 자 만원 인데요 영업이익이 지금 점차적으로 줄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왜 주는가 단기순이익이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단기순이익이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가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뭐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거의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인 종목들도요 이제 대공황이 오면 더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어 어떤 종목이 대박이 터지게 될 것인가 아무도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요 자 이랬을 경우에 투자 종목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자 이 종목 또한 아 6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 아 자 흑자지속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적자 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자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데 어 이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어 매수하는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매수를 해서 인생 대박이 이랬을 내게 할 것인가 아 전문가의 영역이죠 자 대공황이 오게 되면요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지게 되는가 이번에 전 저점이 전 저점이 2,800원 까지 빠졌습니다 자 잠재재산이 만원 짜리가 지금 급격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자 지금 내 토막이 난 겁니다 내 토막 어차피 대공황이 오면 견뎌낼 이 회사는 없습니다 아무리 영업이익이 좋은 종목도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적자로 전환이 되거나 이런거 감수하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어 대공황을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적자 어느 기업이든지 다 적자로 전환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감수하시고서 주식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왔을 경우에 전 저점 2,800원을요 깨고 내려가게 되면 저는 천원 미만 이라고 봅니다 천원 그래서 이 종목이 천원까지 빠지게 된다 라고 하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900%요 천원 미만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 뭐 이거 뭐 초 대박 상품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를 은근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 반복인 기업이 있고 적자 지속이 되는 기업이 있고 흑자 지속이다가 분기별로 뭐 경기 흐름이 갑자기 뭐 끊겼거나 안 좋아지면서 적자로 임시 적자 폭이 커지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어느 기업이든지 대기업도 지금 빵빵 나가 떨어지는 판에 중소기업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 폭을 감수를 하고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얼마나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 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미 감안을 하고 충분하게 충분하게 감안을 하고 잘 이겨낼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대공황이 온다 라고 하면은요 점점점 영업이익이 적자 폭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 저는 이번에 바닥이 2,800원 가량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천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천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는요 이거는 뭐 그냥 쇠뻑이 저는 터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었을 때 천원이면 900%는 뭐 터지게 될 것이다 자 천원 미만으로 500원까지 주가가 빠진다 자 이번 1400포인트였을 때 2,800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틀림없이 2,800원을 깨고 내려가서 천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 대박 주식 시리즈 198탄으로 제가 지금 선정을 했는데요 자 지금은 대공황이 지금 오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한번 신호탄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2,800원 대비 지금 얼마까지 올랐는가 거의 지금 80%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80% 자 80%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요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느냐 자 돌파 시도를 한다라고 해도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다시 하방 압력을 아직까지는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돼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저희 카페 자 유튜브 보시면은요 자 이 바로 밑에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국민기업환성 후원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 국민기업환성 이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자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종목 추천드리면은 뭐 900% 짜리이기 때문에 최하 1000만원이 추천 금액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어렵게 사는 피눈물을 흘리고 사는 이때에 돈 버는 기술로 갖고 있는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개인 돈 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수익사업을 포기하고 지금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당 후원금 100만원 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제가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기업환성은요 매달 18일날 공시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 6% 지금 공시를 하고 있는데 이 국민기업환성을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자 어제도 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고액배당을 원하시는 분은 이 국민기업환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번째 신호탄이 이제 언제 터질 것인가 자 바로 첫번째 신호탄 여기죠 자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월가이들이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파생상품으로 하락장에다가 포지션 구축이 이뤄지면서 배팅을 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요 날 제가 저희 카페에다가 글 썼어요 미국 다우지스가 이상하다 자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초금락이 올 것이다 2월 26일날 제가 글을 썼습니다 자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폭락이 1400포인트 까지 왔죠 이제 주가가 많이 반등권이 왔는데요 자 이때에 첫번째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제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 국가부도의 날이 정말로 크게 터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은 제가 이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 돈 많으신 분은 190개를 다 사시고요 돈이 없으신 분은 돈이 없으신 분은 한 종목이라도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추천을 받으셔서 이 엄청난 대공황이 여러분들한테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 까지 빠지니까 지금 거의 100% 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100% 까지 급등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밸루에이션 폭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대박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으로 미래를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대공황이 오면 꼭 미래를 준비하시고 1000%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못할 이 엄청난 불황이 준비된 자한테는 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197탄입니다 이 종목 바닥 저희 카페에서 바닥 지금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약 1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바닥이 대충 뭐 2200원입니다 2200원에서 지금 4500원 까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아직까지 매수를 하셔도 절대 시기가 늦지는 않다 아이고 이런 코로나 때문에 그냥 하루 왠종일 삑삑삑삑삑 되네요 아 참 이거 세상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자 이 코로나가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코로나가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지금 마무리도 안 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곳으로 인해서 세상이 또 한번 뒤집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97탄인데요 이 종목이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1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흡득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으로 인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좋은데요 단기 영업이익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대공황이 지금 계속 오게 되면 매출이 어느 종목이든지 다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흑자 지속을 하다가 적자로 전환이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럴 때 가장 유의 있게 지켜볼 종목은 얼마나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가 그리고 두번째 사내 현금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겪을 수 있는가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어느 종목이든지 적자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8,000원입니다 18,000원 18,000원 대비 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2,9,18 뭐 거의 아웃토막 난 거죠 아웃토막 났으니까 지금 10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지 삼성전자에 아직까지도 올인하고 있는 사람은 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18,000원짜리가 지금 현재가가 지금 4,000원 정도인데요 자 4,000원이면 내 잠재자산 이거 대공황이 오지 않는다 라고 해도 이 종목은 그냥 대공황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18,000원까지 홀딩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4,500%는 거저 주워 먹는 거죠 자 그런데 대공황이 저는 온다라고 이번에 한번 정확하게 예측을 해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래도요 이 종목은 특정 금액을 뭐 뭐 만원 단위로 뭐 급등하는 일은 지금 당장은 없다 다시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 오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시기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대공황의 전초점 그 신호탄이 또 한번 두 번째 오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지게 되는가 저는 무조건 천원이라고 봅니다 천원 자 천원 미만으로 빠지는 것은 여러분들 쇠뽕이 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쇠뽕이라는 게 뭔가 말 그대로 돈이죠 돈 자 이게 비정상적인 구간이면요 정상적인 구간이면 이 종목이 이렇게 18,000원짜리가 2,000원대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작전세력들은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대공황이 올 때에 완전하게 뭐 그냥 열 토막 이상 내서 저가의 매수를 땡겨 가지고 대박을 칠려고 작전을 피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뭐 하루 이틀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자 18,000원짜리가 2,000원대로 빠지니까 약 한 달 반 사이에 지금 100% 급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0%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 2,000원을 깨면서요 깨면서 천원까지 주가가 빠지게 되는데 천원 미만으로는 뭐 쇠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그러면 이거 뭐 그냥 500원짜리가 500원짜리다 그러면 이건 초대박이죠 뭐 천원 미만으로 빠지면은 뭐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바뀝니다 천원에서 내 잠재자산 18,000원까지만 찾아 먹어도 어 1800%가 되는데요 뭐 천원 미만으로 빠지는 거는 뭐 그냥 4000% 3000%대로 확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또 한번 강한 충격을 받으면서 대공황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이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지금은요 매수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다가 주가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요 손절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종목 지금도 대박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데 이 종목이 대공황이 와가지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건 뭐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지금 돈이 없으신 분들은요 이 종목을 지금 4000원 가량 되니까 딱 한 주라도 먼저 사십시오 사셔서 사셔 가지고 돈 없어도 이제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해야 됩니다 딱 한 주라도 사셔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 전에 열심히 그냥 매달 노가다를 하든 뭐 하루 일당 품팔이를 하든 이런 종목을 매일 그냥 주워 담으세요 떨어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주워 담으시라 그랬다가 어느 날 대공황이 와서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뀌게 될 때에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자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은요 유튜브 보시면은 이 밑에 동영상 보기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후원 주소 국민기업 관성 카페 후원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이 종목은 제가 최하 이전에 수익사업 할 때 2천만원이 이 정도면은 뭐 2천만원 추정가인데 지금은 멤버시 후원제도로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1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100만원 아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줄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이 국민기업 환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 자가 들어갔잖아요 국민 자 자 매달 18일날 연 6%에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이제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5월 18일 이렇게 배당공시 이렇게 보시고요 배당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카페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여러분들은 제 2 IMF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바로 이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이에요 요 날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종합주가 초금락이 올 것이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자 오늘서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기술적 반동 구간이 강하게 왔죠 자 이런 구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 이런 종목 100% 먹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뭐 10%도 안되는 수익률에 연연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번째 신호탄이 이때 터졌죠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시 기술적 반동 구간이 아직까지는 주가가 강하게 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2의 IMF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 금락장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준비를 하시고 계셨다가 여러분들 인생 승부수로 띄우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96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196탄인데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잠재재산이 12,000원짜리거든요 12,000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16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잠재재산 12,000원짜리가 1600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아우토막이 난거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1600원 대비 1600원 대비 지금 25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100% 가까이 지금 급등했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수익이 크게 터지는 겁니다 삼성전자 동학개미운동에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을 잃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싹쓸이 하셔가지고요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구간 특정 구간까지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고 해도 지금 당장 경제대공황 그리고 IMF 국가부대의 날이 터지는 시기가 아직은 아닙니다 첫 번째 이번에 한번 신호가 온 거죠 자 신호가 왔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오면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정 구간까지 주가가 기술적 반동 구간이 더 올 텐데요 더 오면서 이제 경제대공황 그리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되면은 전자점 1700원 800원 여기를 깨고 내려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주가가 얼마나 빠질 것이냐 저는 무조건 800원대로 봅니다 800원 뭐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전자점이 약 1600원이니까 대공황이 오면 당연하게 1000원 미만으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종목은 800원에서 6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자 그랬을 경우에 경제대공이 온다는 그런 조건 하에 제가 시험 분석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만 잡아도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으면 1200%가 될 것이고요 1000원 미만으로 주가가 빠지게 된다 그러면 수익률은 뭐 1500%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를 준비하실 때 이 종목을 유념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전 같으면은 이 종목 최하 추천금액이 1500만원인데요 지금은 제가 유료사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멤버십 후원제도를 이용하시는 분은요 100만원이면 이 종목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이 종목을 대공항에 오면 무조건 매수를 들어가셔라 매수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환점이 되는 거죠 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자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이 밑에는 이제 제가 유료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국민기업관성 이 후원 이 주소 링크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국민기업관성이라는 카페가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시고요 이 국민기업관성은 지금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매월 18일날 연 6%에 배당을 하는 법인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배당이 끝났는데요 배당공시 여기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날 배당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박주식시리즈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꿈의 기업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보시는 분들 대박주식시리즈 전문적으로 대박주식시리즈만 추천하는 카페인데요 지금은 유료사업을 제가 안한다고 그랬죠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제2 IMF 금융위기가 오게 될텐데 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 제가 제가 아는 지식으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이때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잠시 유사투자 자문업을 멈추고 지금 저를 만나시는 모든 분들한테 미래를 준비하고 계셔라 자 준비된 사람한테는요 이 엄청난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엄청난 기회 자 여기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초 급락이 올 것이다 여기 포스트를 보시면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이에요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다 첫 번째 신호탄이 이때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최고 고점에서 종합주가 급락장을 예측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와서요 종합주가가 미국 다우지수가 한 요전도산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시 제2의 IMF 국가부도 사태를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 정확하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12,000원짜리입니다 12,000원짜리인데 2015년도에요 2015년도에 고점을 찍고 주가가 계속 지금 5년째 급락하는 이유가 있다 급락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한가지입니다 자 작전세력들이 이 종목은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주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동학개명운동에 동참하고 계시는 분은요 정신 차리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충분하게 돈볼 기회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5탄이 바로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기 흑자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얼마인가 자그마치 5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잠재자산이 50만원짜리다 자 50만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5만원까지 빠졌습니다 50만원이 넘는 종목이 5만원까지 빠졌으니까 열토막이 난거 아닙니까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들어가셔야 돼요 자 대공황이 안오고 국가무도회 사태가 안온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시면 인생 망그러진다 라고 말씀 드렸어요 누차 자 동영상을 지금 194탄째 195탄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재를 하면서 매일 삼성전자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 돈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만원까지 빠졌으니까 자 이 종목 지금 현재가가 얼마인가 약 7만원 정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50% 지금 약간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지금 7만원 잡고 대공황이 안온다 그러면은요 그냥 45만 50만원까지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종목 800% 이상은 먹고 있는 겁니다 먹을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기술적 반등 구간의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5만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강하게 지금 반등권이 오고 있잖아요 강하게 반등권이 오고 있는데 이제 대공황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전저점 5만원으로 깨면서 얼마까지 빠지게 될 것인가 저는 2만원까지는 빠질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자 50만원짜리가 2만원이다 이건 하 이건 진짜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거저 주워 먹는 구간이 왔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종목은요 이미 작전 세력들이 강하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5만원까지 뺀 겁니다 왜 작전 해 먹기 위해서 간단합니다 작전 해 먹기 위해서 대공황이 이제 곧 오게 될 것이다 머지 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고요 지금 당장 오늘 온다 내일 온다 뭐 다음달에 온다 이런거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종합주가가 이번에 초금락이 올 때 저희 카페에서 제가 얼만큼 최고 고점에서 대공황이 신호탄이 터졌다 라고 이야기 했는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 반동 구간이 강하게 왔어도 이제 대공황이 온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가부도의 사태가 온다면 자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제법 몇 년 이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은 확신을 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게 언제 올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불안한게 뭡니까 내가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빠지면 어떡하나 그랬을 때 손절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종목은요 손절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지금도 대박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 대공황이 와서 종합주가가 급락을 해서 이런 주식이 10분지 1 투막이 난다면 이건 초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런 기회 쉽게 잡지 못한다 자 그랬을 때 대공황이 온다라면 전저점 5만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저는 2만원까지 빠집니다 2만원이면 이렇게 좋은 종목이 2만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전 같으면 최하 이 한 종목의 추천금액이 5천만원은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제 동영상 뭐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업이 저는 무조건 한 종 뭐 추천금액을 2종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천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요 이제 100만원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왜 이런 심적 변화가 생겼는가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온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때에 그걸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멤버십 후원제도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이 대박주시 시리즈를 지금 195탄째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십시오 기회는 자주 오는게 아닙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건데요 자 이 종목이 전자점 5만원을 깨고 그리고 2만원까지 빠진다면 지금 안 빠지면 그냥 지금도 무조건 400% 먹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공항이 온다라는 조건하에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무조건 매수하셔야 된다 제가 추천드리는 이 200개 종목을 돈 많으신 분들은 싹쓸이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2만원까지 빠진다 라고 하면 내 잠재자산 50만원을 잡고요 그러면 2500% 수익이 터지는 거죠 2500% 저는 이 종목을 주가가 이번에 대공항이 와서 2만원까지 빠진다면 그 이하로 빠지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요 대박이죠 그렇게 해서 2만원까지 빠진다면 저는 목표가 50만원 넘게 잡을 겁니다 2만원 2만원짜리를 50만원 넘게 잡을 겁니다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저는 이 종목 목표가 50만원 목표가 넘게 잡을 겁니다 그러면 최하 2500% 터진다 자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자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로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 후원제도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원으로 바뀐 겁니다 예전 같으면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대박주식시리즈 전문추천카페 이 카페에서 제가 추천하면 이 종목은 무조건 5천만원짜리입니다 그만큼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 후원 링크 주소를 누르면은요 이 국민기업관성이 나옵니다 국민기업관성 후원금제도 자 이걸 보시고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요 자 국민기업관성 오늘 이제 5월달 배당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주식투자는 안해도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곧 마이너스 금리시대가 다가오게 됩니다 왜 경제가 워낙 안좋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될 텐데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재산은 어떻게 불릴 것인가 이 국민기업관성 매달 매달입니다 매달 6%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관성의 배당을 주목하시고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온다 2월 26일날 제가 대공황의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 라고 제가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 포스트를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제가 국가부도의 사태를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때가 오면 이 종목으로 인생 승부수를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는가 잘 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시실이지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인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이거 말고도 돈을 버는데 주시 추천하면서 돈 벌이를 할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대박 주식 시리즈 194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194탄인데요 이 종목에 직전전고점이 4만원이 넘습니다 4만원이 넘는데 상장 이후 최하 지금 바닷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그리고 잠재자산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좋습니다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4만원입니다 4만원 4만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8천원까지 빠졌습니다 이번에 전저점 여기 바닥이 지금 8,000원 8,000원 8,000원인데 완전 바닥이 8,000원입니다 8,000원인데 지금 12,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40% 급등했죠 급등하고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주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셔야 되는가 내가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빠지더라도 절대 손절을 치지 않을 종목만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잠재자산이 4만원짜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만원짜리가 8,000원까지 빠졌으니까 5,000원,8,000원 아 맞나 8 어떻게 되는거죠 갑자기 뭐 대략 잡아도 5토막이 넘게 난 것 같습니다 뭐 4토막이든 5토막이든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데요 창사이래로 최악으로 지금 빠진 겁니다 자 4만원짜리가 8,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뭐 대충 잡아도 대충 잡아도 뭐 한 4토막 가까이 되죠 자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전저점 8,000원으로 깨면서 얼마까지 빠지게 될 것이냐 저는 4,000원 봅니다 4,000원 4,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건 초대박이죠 만에 하나 4,000원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은 잠재자산이라는 의미가 없이 그냥 열토막이 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8,000원까지 빠졌는데 대공황이 오면 당연하게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것이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무조건 이 종목은요 8,000원으로 깨고 4,000원 반토막이 더 나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최하 1000%짜리다 자 이 종목이요 지금 현재가가 약한 만한 천 그러니까 만천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자 대공황이 지금 오지 않는다 라는 전제 조건이면 이 종목 저는 얼마까지 홀딩 할 거냐 저는 5만원까지 홀딩 할 겁니다 5만원까지 그러면 지금 주서 먹어도 대공황이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무슨 소리야 대공황이 외화 국가부도사태가 외터져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종목 지금 무조건 매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목표가 얼마 잡냐 5만원 잡으시면 지금도 400% 500% 는 먹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대공황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된다 내일 당장 오는게 아니라 다음달 당장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은 세월에 틀림없이 대공황은 오고 국가부도사태는 터지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전조점 8천원을 깨고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무조건 4천원까지 빠지게 돼 있다 4천원 이하로 터지는거는요 이거 쇠뽕이 터지는겁니다 만에 하나 4천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만에 하나 뭐 한 3천원이든 2천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그냥 저는 목표가 5만원까지 잡을겁니다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다 자 근데 2천원까지 빠진다 2천원까지는 이건 솔직히 너무한거구요 물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이번에 벌어졌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 전조점 무조건 깨고 내려가는거 아닙니까 종합주가가 빠지니까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 8천원에서 반토막 더이상 난다 그랬을 때 4천원만 잡아먹어도 내 잠재자산만 따먹고만 들어간다 그래도 1000%고요 저는 목표가로 5만원 잡았기 때문에 천안 2-300%는 거저 주워먹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대공황은 머지않은 세월에 분명히 올 것이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주가가 빠지면 이건 쇠뽕이 터지는 건데 손절을 왜 칩니까 손절치 이유가 없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훗날 인생이 바뀌게 된다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링크 주소 저희 카페 링크 주소가 나오는데요 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유료 사업을 했을 때 종목 추천하고 추천 비용이 이 종목은 최하 2천만원짜리입니다 재무구조가 좋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은 어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백만원으로 어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시라 이렇게 어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포스트 내용 중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국민기억 관성 을 잘 주목하시구요 어 이 국민기억 관성에서 대박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 틀림없이 대공황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면 준비된 자한테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최고 호황기를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이 국민기억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억 높은 배당금 자 매달 18일날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배당 공시 잘 보시구요 배당에 관심이 있는 분은 이 국민기억 관성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유료 카페에 있죠 자 이 어려운 시기에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는 날 그런 시대가 온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제가 돈 버는 능력으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전에 몇 천만원짜리 추천한 그 수익사업을 다 제가 종료를 했습니다 종료를 하면서 지금 후원금제도로 바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초대박이 터지는 이런 종목을 제가 오늘 194탄째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돈이 많으신 분은 그냥 모조리 싹쓸이 하시기 바라구요 돈이 없으신 분은 이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이번에 오는 국가부도의 날 경제 대공황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다시는 겪지 못할 그런 엄청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93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193탄인데요 초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종합주가가 초금락이 오지 않으면 이런 종목은 절대 매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죠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어마어마한 기업이 이렇게 열 토막이 나고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요 이건 하늘이 내려주는 겁니다 이 종목 잠재자산부터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흑자지속이고요 산의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이미 작전세력이 강하게 끼어 있다 작전세력 누구인가 자산운영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운영사 자 이 종목이 이번에 바닥이 얼마냐면요 3만원입니다 아 자 2만원입니다 2만원 바닥이 2만원인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25만원입니다 자 25만원짜리 잠재자산대식 대비 25만원짜리가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2만원까지 빠졌다는 겁니다 2만원 열 토막 난거죠 지금 80% 급등하고 있어요 80%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는거지 삼성전자의 아직까지도 동학개미운동에 동참하고 계시는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모두 다 정리하시고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이 30%를 먹으려고 그러면은요 잠재자산 대비 30%가 빠져야 됩니다 근데 안 빠지잖아요 삼성전자가 안 빠지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종목으로 자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온다면 뭐 지금 오지 않는다 라고 해도 오지 않는다 자 이제 뭐 코로나 사태로 이제 끝났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예측한다면 당연히 당연하게 전저점 3만원으로 깰 일이 없겠죠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종목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가가 약 2만 5천원 2만 6천원 정도 되는데요 자 2만 6천원인데 이 종목 얼마까지 홀딩 합니까 직전 전 고점이 약 1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대공황이 안 온다 라는 조건이면 지금도 400%는 거저먹는 종목이에요 내 잠재자산까지만 찾아 먹는다라고 하면 900%를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대공황이 안 온다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셔야 돼요 자 매수 들어갔다가 대공황이 지금 오늘 당장 오거나 다음달 당장 오는게 아니거든요 시일은 걸립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이제 대공황 신호가 오게 되면 종합주가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종목 바닥을 얼마 보냐 저는 1만 5천원을 봅니다 1만 5천원 1만 5천원 1만 5천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뭐 그냥 인생 바꿔 아 1만 5천원이 아니라 만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 자 만원이면 이 종목은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는다라고 해도 2천 2백 프로가 되는거죠 2천 2백 프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꿈 꿈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무조건 최하 1천 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십시오 제가 이번에 멤버시 후원제도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이 종목은 추천 금액이 무조건 굉장히 재무구조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종목에 최하 3천만원 이상을 받을 종목입니다 이거를 후원금제도로 바꾸면서 지금 백만원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려고 제가 후원금제도를 지금 도입을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이 종목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십시오 매수 들어가셔서 대공황이 안오면 그냥 400% 5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고요 대공황이 온다면 이 종목으로 인해서 만원까지만 빠지면 만원까지 최하 15,000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대공황이 오면 그래서 만원까지 주가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200%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를 찾아오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준비된 사람한테는요 이 엄청난 대공황이 국가부도의 날이 여러분들한테는 인생이 바뀌는 날이다 10배 20배 여러분들의 재산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자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카페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유료 카페 후원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종목 추천금액이 아마 최하 3천만원은 제가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제도 제가 왜 이 후원제도 100만원으로 바꿨는가 여기를 후원 링크 주소로 클릭하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라고 나옵니다 제가 제가 왜 멤버십 회원을 지금 후원금으로 바꾸게 됐는가 이거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은요 오늘 또 배당일입니다 5월달 배당금이 매달 저희 카페에서는 배당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연 6% 오늘도 이제 배당공시가 곧 나가게 될 겁니다 자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자 이제 여태껏 그 한 종목에 3천만원 추천금액이 최하천만원서부터 많게는 1억까지 추천을 했던 나를 따른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 제2의 IMF 세계금융위기에서 붉은태양의 능력 시장을 바라보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 포스트를 읽어보시면은요 자 바로 요 날입니다 종합주가 급락했죠 자 이제 대공항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다만 아 지금 당장 대공항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셨다가 대공항이 오면 온다면 이 종목은 무조건 전저점 3만원을 깨면서 15,000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저는 바닥을 만원까지는 봅니다 만원이었을 때 내 잠재대산만 찾아먹어도 2,200% 직전 정거점 10만원만 찾아 먹어도 1000%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국가부다의 날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때의 이 종목을 매수하십시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돈 많이 있으신 분은요 모조리 싹쓸이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192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상장 이후 아직까지 크게 상승을 주지 못하구요 주가가 계속 빠졌는데 잠재자산이 21만원입니다 잠재자산이 21만원 자 21만원짜리가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는가 1400포인트까지 왔을 때 2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25,000원 자 25,000원이면요 거의 뭐 아홉토막 난 겁니다 잠재자산 21만원짜리가 25,000원 나왔다 그러면 뭐 이건 뭐 그냥 계산상으로는 열 열토막이 난거죠 이게 정상적인 시장에서는요 이런 기회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한지 지금 30년이 넘는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IMF도 겪어봤고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사태도 겪어봤고 뭐 유럽 사태 뭐 할 것 없이 수많은 이런 시장을 경험을 해봤는데 잠재자산 대비 아홉토막 열토막 나는 조목은요 이건 정말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일곱토막 많게는 뭐 여덟토막은 어쩌다가 한번씩 나와요 근데 이건 뭐 거의 아홉토막이 넘잖아요 21만원짜리가 25,000원까지 빠졌다 이런거 그냥 주워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00원까지 빠졌다가 이 종목이 100% 지금 급등을 한 겁니다 100% 대박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요 대공황이 온다 라고 해도 쉽게 아 25,000원을 깨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거꾸로 놓고 얘기합시다 이 종합주가가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이게 25,000원이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이제 대공황이 온다면 지금 만약에 오지 않는다 라고 대공황이 안온다 그리고 외환위기가 안온다 국가무도회사터가 안온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 한명도 없잖아요 언젠가는 분명히 온다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는데 바로 경제 대공황이 온다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매수를 지금 하시면은요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머지않은 세월에 틀림없이 경제 대공황 그다음에 국가부도회사태에는 터지는 날이 올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들고 있다고 하면 손절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이 약 4만원대인데 4만원에 매수해서 이 종목이 만원까지 떨어진다 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 손절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이번에 25,000원까지 빠졌다가 1400포인트에서 지금 100% 한달 반사에 100% 오른 이유가 뭔가요 엄청나게 저평가 말도 안되는 저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달 반사에 100%가 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제가 매수하는 사람들은 정신나간 사람들이다 무식한 사람들이다 세상물적 모르는 사람이고 주시시장의 논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 지금 많이 먹어봐야 지금 삼성전자에서 6% 7% 밖에 못 먹어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은 지금 100% 아닙니까 100% 자 거꾸로 얘기해서 대공항이 온다 라고 하면 그래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죠 대공항이 오면 틀림없이 25,000원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그냥 15,000원 보시면 됩니다 15,000원 15,000원 이면요 15,000원 이면요 15,000원에서 현재가가 약 5만원 이니까 만원이라고 치면 1400포인트 해도 25,000원 까지 빠졌는데 대공항이 오면 쇳보기 터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1400포인트 왔을 때 지금 한 달 반사에 100%를 쳤잖아요 대공황이 오면 그래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두 달 사이에 만원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5만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두 달 사이에 4-500%를 먹을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대박을 터뜨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대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2만 5천원을 당연하게 깨고 내려갈 텐데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만 5천원만 잡는다라고 해도 뭐 2만원 잡읍시다 2만원 전자점이 2만 5천원이니까 근데 5천원밖에 안 빠진다 대공황이 오는데 국가부도회 사태가 오는데 이게 지금 2만 5천원에서 5천원밖에 안 빠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2만원 잡고 2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쇠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2만원 대비 내 잠재자산 23만원만 찾아 먹어도 1,100% 정도가 수익률이죠 그런데 2만원에서 5천원만 더 빠지면 대공황이 와서 2만원에서 반토막만 더 난다면 그러면 수익률이 몇 프로겠습니까 거의 뭐 1만 5천원이면 1,500%가 될 것이고 1만원이 되면 1만원 이하로 떨어진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고 지금도 이거 2만 5천원까지 빠지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초유예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종목이 1만 5천원에서 5만원 올라오면 400% 정도 올라오는 거는 두 달이면 400%를 먹는다 대박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당연하게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데요 이 종목 1만원까지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이거 2천%거든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200%입니다 저는 이 종목 1만 5천원이든 1만원이든 2만원이든 할 것 없이 저는 목표가를 23만원으로 잡을 겁니다 거기에서 오버슈팅이 되면 창사일에 최고 신고가 갱신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오버슈팅 하면은 뭐 초대박이 터지는 거죠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료카페를 할 때에 유료카페를 할 때에 이 종목 추천가가 이 정도면은요 최하 2천만원짜리입니다 2천만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지금 100만원으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 이 동영상 보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유료카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저로 인해서 인생을 바꿔봐라 그래서 최소의 금액으로 후원제도로 바꿨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이 후원 링크 주소를 바로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멤버시 후원금 안내 요거를 잘 보시고요 요거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창립이 된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는데요 자 오늘 5회차 배당이 들어가는 날입니다 배당에 관심이 있는 분은 이 포스트 배당 공시를 잘 읽어보시고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제2의 IMF 국가부도의 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된 자한테는 초대박이 터질 것이다 자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통째로 바꿔질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짜리만 여러분들한테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절대 손절을 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예측 정보 자 여기가 이제 메인 카페죠 최하 추천 금액이 1000만원에 2000만원 한 종목에 그렇게 추천을 드렸던 건데 제가 최근에 심적 변화가 있어서 경제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는데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이 어려운 국난의 시기에 전 국민들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고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식의 주식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 이제 종합주가 초금락이 온다라는 포스트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제2의 IMF 국가부도의 사태가 이미 오는 첫 번째 신호탄이 이날 터졌다 종합주가가 지금 많이 반등했잖아요 반등했어도 다시 하방 압력을 받는 날이 머지않은 세월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빨리빨리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준비된 자한테는 경제대공황국가부도의 날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시는 겪지 못할 엄청난 기회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식 시리즈 191탄입니다 191탄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 내용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이요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그 다음에 사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잠재자산가가 얼마냐면요 53,000원입니다 53,000원 자 53,000원인데 종합주가가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약 5,500원까지 빠졌습니다 5,500원 지금 100% 급등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대공황이 안와도 이 종목은 지금 무조건 매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대공황이 오면 더욱 더 좋고요 왜 초 대박이 터질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재자산이 53,000원짜리가 53,000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5,500원이다 그러면 거의 열토막 난거죠 열토막 난겁니다 자 열토막 이하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도 지금 현재가가 지금 현재가가 약한 9,000원 정도인데요 9,000원 정도인데 지금 금액에서 이제 뭐 대공황이 안온다라고 하는 전제조건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공황이 안온다 그러면요 이 종목은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400%는 먹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된다라고 해도요 다시 한번 강한 하락장은 또 한번 오게 될 것이다 대공황 그 다음에 국가 부도의 사태가 시기가 지나가면서 이게 뭐 코로나가 완전하게 회복이 돼서 옛날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시대가 지금 당장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올 것 같아요 이전에도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여러분들은 뭐를 준비했어야 되냐 모든 경기가 지금 하향곡선이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뭐 조금 경기가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바깥에 나온다라고 해서 옛날 이전으로 완전하게 돌아간다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개인 채무는 점점점 쌓여가고 자영업자들은 땅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게 이게 지금 현재 경제 현실이다 자 그랬을 때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이제 대공황이 온다라는 조건 하에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안 온다라고 하면 안 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그냥 내 잠자자산만 찾아 먹어도 500%는 먹는 종목입니다 뭐 하나 잘못된 종목이 하나도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죠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면요 주가가 이렇게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런데도 이 종목이 잠자자산 5만 3천원짜리가 이번에 5,500원대를 깨고 내려갔다 자 그래서 대공황이 온다라는 조건 하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하면 오히려 초대박이 터진다는 거죠 자 이번에 종합주가 그냥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지금 100% 급등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삼성전자 사서 지금 100% 먹고 있습니까 절대 못 먹죠 지금 10%도 못 먹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온다라고 해도요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진다라고 해도 500% 400%는 먹는 종목이에요 내 잠자자산만 찾아 먹어도 자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왔지만 이 종목 여러분들 지금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서 대공황이 안 온다 그러면은 그냥 400%까지 5만원까지 홀딩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이건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손절이잖아요 내 원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자 이런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했다가 주가가 경제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이건 쇳복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자 전저점 그랬을 경우에 전저점 5천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내려갈 것이냐 2천원까지 내려갈 확률이 있습니다 2천원 2천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건 완전 초대박이죠 그렇지만 쉽게 더 이상 빠질 게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내 잠재자산 대비 10토막이 났는데 10토막이면은요 이거 정상적인 구간에서는 절대 날 수가 없는 구조이죠 이게 제가 주식 투자를 갖다가 지금 몇십 년째 하면서 잠재자산 대비 8토막 9토막 나는 거는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진다 자 전저점 뭐 10분지 1 5천5백원 깨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5천5백원이 깨진다 그러면 그래서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조상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이 아 우리 신자 아니면 내 손주 내 손주 선녀가 세폭이 터져라고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서부터는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뭐 2천원 5천5백원 깨고 종합주가가 경제태공황이 오면 1,400포인트 무조건 깨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2,000원이다 2,000원이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000%가 터지는 종목인데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공황이 안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그냥 지금 현재 현재가가 만원에서 9천원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도 500%는 먹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쁘셔야 됩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뀔이라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정보를 제공하는 카페인데요 지금은 수익사업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에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대폭락이 오기 전에 여기 보십시오 2월 26일 날 포스트를 보세요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자 최고점에서 정확하게 대공황의 신호탄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글 쓴 날이 여기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 내리는 사람들 단 한 명도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아니면 증권방송TV에서 저처럼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대공황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제2의 두 번째 대폭락장이 머지않은 세월에 오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십시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종목이 거꾸로 여러분들 이번에 대공황이 오면서 이 전조점을 깨고 내려가면 깨고 내려가니까 그냥 바로 한 달 만에 100%가 오르잖아요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합시다 이 종목이 5,000원 이하로 떨어져서 제 예측대로 만에 하나 여러분들 쇳복이 터지는 구간 그래서 제2의 공황이 와서 이 종목이 2,000원대로 떨어지면 만원까지 올라오는데 두 달이면 2,000원에서 만원까지 올라오는데 500% 아닙니까? 두 달이면 500%를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 그죠? 한 달 만에 튀어 올라왔잖아요 한 달 반 만에 100%가 튀어 올라온 거잖아요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서 2,000원까지 떨어져서 만원까지 튀는데 몇 달 걸릴 것인가 두 달이면 그냥 400% 500% 튀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이 왜 이렇게 튀었겠어요? 엄청나게 10분째 1토막 말이 안 되는 그런 구간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냥 한 달 사이에 튀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저를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자 유튜브에서 저희 카페 찾아오시는 길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카페 주소가 나옵니다 이 밑에 보면 주소가 나오죠 여기는 전부 다 유료 유료 유료기 때문에요 여기 후원 국민기업관성에 후원 링크 주소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국민기업관성에 멤버시 후원금 안내 이렇게 포스트가 나옵니다 자 이걸 보시고세요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종목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인생을 바꾸십시오 다시는 오지 않을 다시는 오지 않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엄청난 기회가 머지않은 세월에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은요 저를 찾아보셔서 대박을 터뜨리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이 일순간에 바뀔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 자 이 국민기업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창립이 된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달 18일날 배당을 하는데요 자 오늘이 5월 배당일입니다 오늘 매달 18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18일이죠 자 오늘 배당일입니다 자 국민기업관성 고액배당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주식 시리즈 191탄 이런 종목으로 빨리빨리 옮겨 타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191탄 자 2020년도 9월 10일인데요 아침장에 주가가 아침장에 종합주가가 강하게 반도권이 오고 난 다음에 지금 상승부은을 상당히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자 어제 제 분석대로요 해외 선물은 정확히 급등을 했죠 제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입니다 자 어제서부터 제가 시험 분석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얘기를 했고요 오늘서부터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지금 여기 기쁨님하고 그리고 크미님이 백만원 백만원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고 지금 400만원어치를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 중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 아직 덜 오른 종목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그런 종목을 62개인가 64개인가 제가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자 일단 400만원 밖에 없고 돈은 400만원 밖에 없고 종목은 60 몇 개를 다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은 10개 어떤 싼 종목들은 10개 싸지 않은 종목들은 뭐 한주 두주씩 이렇게 해서 일단 백화점을 제가 차려놨습니다 상품을 주식시장의 상품을 제가 구색을 다 맞춰 놓은 거죠 자 이 안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공황이 와서 대폭락이 온다면 이 종목에서 최하 1000%에서 많게는 3000% 까지 터지는 종목이 될텐데요 자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어제 해외선물이 이제 강한 조정을 끝내고 제 분석대로 아주 강하게 반등권이 왔어요 그래서 자 오늘장에 그 다음에 내일장에 추가금락이 오지 않으면 어 요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그냥 더이상 말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황분석은 안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이 주식투자를 하시면서 여기 지금 기쁨님도 어 만약에 추가금락이 지난번처럼 3월달처럼 오게 되면 어떻게 할거냐 자 여러분들은요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더이상 대금락장이 안온다 자 안왔을 때 여러분들은 손가락 빨고 있으실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물려도 덜 억울한 종목에다가 물리고 물려도 손실이 덜 날 수 있는 종목에다가 매수를 해야 그 만에 하나 금락장이 왔을 때 대박이 터질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지션에 물량을 내가 1억을 갖고 있으면 최소한 50%는 남겨 놓으셔야 돼요 자금을 이거는 금락장이든 아니든 그런 걸 떠나서 평상시에도 평상시에도 주식투자하는 사람은요 현금 자산을 남겨 놓으셔야 돼요 만에 하나를 위해서 근데 그런 거 안 하시잖아 일단 내 주문이 있는 거 10원짜리까지 다 탁 톡톡 털어 가지고 생활비까지 톡톡 털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의 99% 잖아요 그랬다가 만약에 주가가 올라오지 않으면 급히 써야 될 돈이 있으면 손줄 치잖아요 그럼 내 돈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합주가가 워낙 고점이기 때문에 투자를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투자를 자제를 하라고 누차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종합주가가 지난번처럼 급락한다는 보장이 지금 당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방압력을 받고 있지만 오늘 짝 모르고 내일 짝 모르고 모레 짝 모른다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투자를 안 할 거면 뭐 굳이 이 방송들을 빌어 없어요 투자를 하실 거면 투자를 하실 거면 투자를 하실 거면은 투자금은 남겨놓고 최악의 경우 급락장 급락장이 왔을 때 마지막 물량을 쏟을 수 있는 그 투자금을 항상 여유있게 남겨 놓으셔야 돼요 자 여유있게 남겨놓지 않고 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냥 탐욕이 거기서 붙은 거예요 탐욕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떨어지면 남 원망하는 거죠 다른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 주식시장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본인 책임하여야 하는 겁니다 탐욕이 커지면 항상 화를 불러요 항상 위험할 때를 생각을 해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라고 해도 1300포인트 지난번처럼 13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그때 당시에 매수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안 만들어 놓으면 추가 급락을 했던 거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자금 안별을 여러분들은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 성격이 마음이 그다지 좋은 놈은 아니에요 제가 한번 웅 틀어지면 절대 아 내가 저놈은 안 보겠다 그러면 저는 죽을 때까지도 안 쳐다보는 놈이기 때문에 제 습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한번 믿으면은 끝까지 믿지만 한번 아 쟤는 아니다 싶으면은 절대 안 받아들이는 성격이에요 아무리 국민기업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해도 싸가지 없는 놈들은 백날 교육시켜봐야 그 싸가지가 어디 가겠어요 태어난 태생이 그래서 저는 그런 놈들 안 받습니다 자 지금은 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서 누가 후원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뭐 얼굴을 몰라도 지금은 받아야 되는 입장이죠 자 입장인데 이 기간이 절대 오래 안 갑니다 자 투자금은 어차피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가면은 추천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없다라고 해도 제 수익률이 여기 이제 점점점점 50% 100% 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후원받는 사람 지금까지는 별로 없다라고 만약에 그때까지 없다라고 칩시다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주식카페를 여태까지 10년 넘게 하면서 제가 왜 자료가 중요한가 제 자료가 왜 돈을 벌 수 밖에 없는가 그 자료를 저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자 준비해서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1회 회원들한테 그래서 이 수익률이 전부 다 거의 다 90% 이상 빨개지고 20% 30% 50% 100% 200% 짜리가 터지면 저는 절대 아무나 후원금 낸다라고 해도 안 받아요 제가 미쳤다고 봤습니까 절대 안 받아요 뭐 지금 기존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아마 우리 카페 방장의 성격이 얼마나 개떡같은지 아마 알 거예요 개떡같은 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좋은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제가 베풀지만 싸가지 없고 어디서 거짓새끼 같은 놈들은 저는 안 받아요 절대 거짓새끼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아냐 나중에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후원금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종목 추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제 카페에 판다 몰 카페 국민기업 카페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종목 추천을 받기 위해서 포스트를 쓰는 거 그 정성을 보고 아 저놈은 나랑 같이 평생 갈 수 있겠다 그렇게 포스트를 수도 없이 써야 그때 가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온 사람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 프로젝트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혜택자가 눈에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아무나 후원한다 라고 해도 받겠지만 제가 이전에는요 이 프로젝트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 카페 회원들은 잘 알아요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하루에 포스트 최소한 몇 개씩 쓰고 몇 달씩 써야 회비 내도 그때 가서 종목 추천하는 놈입니다 제가 우리 카페 회원님들은 이미 그런 거를 수도 없이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번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서 자료가 쌓이고 제 수익률이 여기에 여기에 이 돈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건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여기 수익률이 50% 몇 10% 100% 200% 짜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수익률처럼 쌓이면 여러분들 아무리 돈 싸들고 와가지고 저 종목 후원금 낼 테니까 추천해 주세요 그래도 여러분들 추천 안 합니다 제 스타일 아마 우리 카페 회원님들은 잘 알 거예요 아무리 후원금을 낸다고 해도 저는 저랑 같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갈 놈들 아니면 저는 절대 안 받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불과 뭐 그게 오랜 세월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한 몇 달만 지나도 한두 달만 지나도 이 수익률은 다 올라오게 될 겁니다 대공황이 터지지 않는 이상 그때 되면 여러분들 후원금 내고 종목 추천 못 받아야 아무나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니 뭐 종목 추천하고 100% 벌어주고 100% 벌어주고 난 다음에 종목 추천 후원비 또 돌려주고 아니 그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아무나 받겠습니까 자 그 자료가 쌓일 때까지는 지금 무제한으로 제가 개방을 하겠지만 그 이후로는 절대 여러분들 저랑 인연이 되기가 힘들 겁니다 카페에 들어와서 매일 포스트 다 5개 10개씩 그렇게 쓰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한 달 두 달 공을 들이지 않는 이상 저한테 추천 좀 못 봤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구요 머지 않은 세월에 그게 현실로 오게 되는 날이 아마 길게 가도 얼마 안 갈 겁니다 아마 길게 가도 얼마 안 갈 겁니다 oney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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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